Q. 낙관돈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누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장사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애기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2월 1일 월요일 2월의 첫날이자 또 1주의 시작 월요일 1월 한 달 전에 시작할 때의 마음과 2월 첫날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놓으니까 2021년 한 달이 참 월초에 그 폭등 장세를 경험하고 나서 영원히 오를 것 같던 주가가 또 월 말에는 또 영원히 빠질 것처럼 폭락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연초부터 롤러코스트 하는데 아무튼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하여튼 영업일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계속 안 좋았는데 첫 번째 일수 해서 좀 들어가도록 하죠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게임스타 관련해서 미국의 해치번드 이런 데들이 이거 막으려고 다른 나라 있는 돈 다 빼서 지금 우리 중시라든지 아시아 쪽 중시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게임스탑이라든지 AMC라든지 이런 주식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폭등이라는 게 50%, 100% 오르는 게 아니라 10배씩 올라버리면 숏인 아시들이 그걸 다시 사서 메꿔야 되잖아요 스퀴즈 당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매도, 숏 스퀴즈라고 하거든요 공매도를 하면 내가 정프로 걸 빌려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막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어디서 사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걸 숏 스퀴즈를 당한다고 그러고 이게 또 공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후면에 이것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큰 옵션 거래를 또 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더 시간이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감마 스퀴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알파벳다 감마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해치펀드들이 자금 마련을 하려면 멀쩡한 자기네 펀드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갚아줘야 된다 이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멜빈 캐피탈이나 이런 해치펀드들이 자산이 반토막 됐고 또 다른 데들은 또 어디 가서 돈 빌려서 갚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일정 부분 또 그러게 수급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는 거가 과연 그런 해치펀드의 유동성 때문에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저도 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몇몇 이설센터장들이나 또 주식을 오랫동안 봐온 분들하고 통화를 대여섯 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의견은 만약에 그런 쇼스키즈 때문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그랬었다면 테슬라 때 더 했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테슬라는 시가총액이라는 게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크잖아요 사실 테슬라 쇼스키즈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쳤기 때문에 테슬라 쇼친 친구들도 그랬을 텐데 그럴 때 우리 한국 주식을 테슬라 쇼스키즈 때문에 팔았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주가가 조금 차익실현할 수 있을 레벨에 왔었다는 조정 국면이 대체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그런 매도가 나왔다는 게 물론 이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게임스탑발 외국인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100% 연결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프로에도 자주 나오시는 김영진 교보는 걸 있었을 때 제가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게임스탑이 국내 증시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잘못된 것 같다 단기적인 숫자만 보고 얘기를 하면 근거 없는 이런 약간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체로 최근 들어서 나온 외국인의 매도는 해치펀드의 매도라기보다는 한국의 투자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고 높이는 이른바 패시브 펀드 쪽에서 나왔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한국 시장을 다 버린다 수급 때문에 버린다 왜냐하면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금융위기 때도 보면 금융위기 때 한국 주식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상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맡겨놨는데 해치펀드 같은 데 홍콩 같은 데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 주식도 사고 한국 채권도 샀는데 자기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시티은행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BOA든지 이런 데서 내 돈 돌려다오 이렇게 하면 해치펀드들은 3영업인이나 5영업인 내에 팔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 없는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그게 또 그때는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 준 전주들이 상업은행들이니까 물론 제가 볼 때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왜냐하면 해치펀드들은 통상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숏을 쓸 때도 보면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땡겨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진콜 형태의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 급하게 자산을 처분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연결돼 있다면 게임 스탑발 어떤 유동성에 대한 긴장 또 위기 이런 것들이 그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도세를 게임 스탑발 유동성에 관련된 위기 이런 것들의 전조현상으로만 해석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도 미국 시장에서의 게임 스탑 유예 주식들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도 3월 되면 공매도 연장이냐 또 유예냐 혹은 금지냐 이런 논점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가 나올 상황인데 어쨌든 당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소수 특별히 개별 종목 중에 굉장히 작은 종목들에 대한 그런 공매도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보시고 이런 공매도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소화게임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소화게임이랑 로빈후드가 같은 건 줄 알더라고요 로빈후드? 지금 로빈후드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빈후드 이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인데 로빈후드가요 로빈후드가 앱이거든요 앱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무료로 수수료가 제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수료 제로라서 이게 다 우리 미국의 개미 투자자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이 다 열광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권순우 기자가 그 얘기를 할 걸로 보는데 그 로빈후드의 수익 모델이 사실은 그 투자자들의 매매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해시펀드나 이런 데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그 모델이란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거래 제한 거래 제한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김혁 팀장과 권순우 기자랑 해보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버스 자국에 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모양이죠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순 매수한 종목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 우선주 그 다음 샀고 LG화학 많이 샀고 네이버 많이 샀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가운데 이게 뭐야 이거 곧버스가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곧버스는 두 배로 떨어질 때마다 두 배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버스 곧버스를 포함한 인버스를 최근 들어 많이 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사셨으면 많이 드셨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기 과열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해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유동성이 좀 제약이 있는 종목을 갖고 있을 때 급하게 뭔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이런 ETF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로 해서 수익이 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에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한번 사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갖고 가실 때 적절히 수익에서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좋은 우량 주식을 그냥 사서 갖고 가시고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시지 이런 반대방향으로 가는 투자는 별로 권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혹은 굉장히 세요 그 유혹의 근간은 뭐냐면 시장과 반대로 해서 나만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투자자로서의 욕구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거래소가 자료를 낸 걸 보니까 12월 1일부터 1월 29일까지 코스피 200 인버스 ETF 6종목과 인버스 2X 이게 곧버스잖아요 5개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총 8,503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1월 4일부터 29일까지는 4,163억을 순매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젠가에 따라서 이익구간일 수도 있고 손실구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월 8일 날 지수가 3.97%가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이때 1월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 3,152를 기록했을 때 2,157억 원의 인버스 상품을 사실 이때 인버스 친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 그리고 2X 곧버스를 이날도 1,176억이나 순매수를 해서 1월에 굉장히 크게 샀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곧버스를 포함한 레버리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걸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했던 지점이 오면 과감하게 잘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 곧버스만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곧버스나 인버스를 사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시거든요 자기 주식이 있잖아 거기다가 인버스를 또 사요 그럼 이제 어느 쪽 말을 달려야 될지 굉장히 헷갈려서 굉장히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 두 포지션을 갖고 계시면 판단을 참 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때는 그게 이제 양빵으로 먹겠다 이런 생각은 양빵으로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쪽 떨어지면 이걸로 먹고 몰락하면 이걸로 먹고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의 지수의 반대 방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게 2020년도에는 그렇게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경기 부양안으로 뭐 2,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려고 하는데 이 공화당은 돈 좀 줄여라 670조 정도로 제동을 거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얘기를 했던 법안을 제출했던 1조 9천억 달러 한화로 2,100조 원에 대한 경기 부양안을 이미 내놔 있는데 공화당의 10명의 의원들이 연서로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원에서 민주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고 부통령인 헤르스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른바 여대야소 국면이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51표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하실 예산 조정권이라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겠다 그리고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런 안부터 밀어붙여서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으로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민주공화 양당이 협상을 잘 해주기를 혹은 아마 백악관에 많이 부르고 통화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경기 부양안을 야당과 어떻게 조화롭게 통과시켜서 시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공화당에서는 670조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시장은 2,100조와 670조 사이에서 무언가 타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도 상당히 큰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은 2,100조는 다이고 통과돼야 그나마 좋아하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스3은 저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또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또 미국 상황들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하세요 김일혁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